거부처분 성립요건 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처분을 신청했는데 거부행위가 있고 거부된 내용 자체는 처분이 공권행위 행사에 거부고 거부행위와 신청행위에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의 신청권이 필요하냐 판례 결론을 기억하세요 필요하다 물론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본강의 같으면 좀 자세히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은 맥락만 잡는데 목차 기억합니다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신청권 필요성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